가시던 길마저 저기로 가야 돼요? 점프! 점프! 샷! 낙사 있어요 이거? 네? 낙사! 없어요 없어요 안정적인... 못 먹나? 아 못 먹어요 저도 해봤는데 안 먹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저기요 저기요 백대시! 아이고 백대시! 아유 백으로요 백대시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S 누르고 대시하면 되죠 S 누르고 대시하는 거라고요? 네 백대시 백대시 컨트롤이잖아요 아 그러네 깜짝이야 에이 아이고 와우 피해! 피해! 아 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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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S 안 눌러도 되는 거 같은데? 옆으로 굴러도 되는데 뒤로 굴러나 앞으로 구르는 게 더 빨리 때릴 수 있어요 꽃이 다 없어졌어 아 저거 상대 보습 나오죠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안에 못 들어가는 꼬마가 자기만! 야! 하하하 이미 해봤다며? 아 해봤는데 누나 소리에 놀래가지고 저 거머리는 계속 나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괜히 갔다가 꼬마가 깎였어 시 이빨 먹었잖아요 아 아 아 아 뒤에 지금 보시고요 공격해요 공격해요 음 응 저것도 먹어야지 먹었어 이빨 이빨 저것도 먹고 저것도 돌려야 돼 레버드 맞지? 그럼요 이렇게 됐어요 길이 생겼죠 네 길이 생기네 부점 부점 부대가 떨어지죠 안 떨어져 에이 지금 내가 에이 여기 떨어질 거면서 안 떨어져 에이 찾고 쳤네 에이 안 떨어진다고 왜 바로 안 가셨어요 무서워서 에이 씨름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야 후우 다 뛰어요 어우 안 맞았어 그래서 적중을 맞춰야 된다고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적중이 진짜 중요하다고 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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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네 나중에는요? 적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적 공격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안 보이잖아요 소리 듣고 피하시면 돼요 그래요? 이 후에는 아 이 후에 그런 일 거기까지 안 가겠죠? 여기 적 나오는 데까지 못 가요 한 번 만날 수는 있겠다 지금 사운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귤은 사운드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깜짝이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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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죠 여기 어떻게 하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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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나옵니다 그래요 나올 거예요 어디에 저기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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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요 시프트 시프트 아 눌렀는데 왜 안 시프트 때리지 말고 쟤는 안 맞아요 때리는 거랑 같이 하면 안 돼요? 쟤는 안 맞아요 다 치고 뭐 어쩔어요? 잠깐만요 위치가 좋지 않아요 넓은 곳으로 나가요 거기 여기 벽 보고 뛰면 뭐 하냐고 왜 왜 잠깐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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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기다려봐요 넓은대로 넓은대로 정리 Jam 종리를 때리지마요 때려봤잖아요 지금인데? 네, 지금 때려야죠. 제가 먼저 공격한 다음 그걸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너의 공격 패턴을 원했다. 아까봐요. 저기 있어요. 아직 저기 있어요. 저거 먹어야 돼. 적은 좀 있다가. 중요한 건 이거야. 어디 있어? 거머리죠? 먹었어. 사실 여기 점프로 넘어 가도 되는데. 에이, 이거 먹었어. 알뜰죽. 꼼꼼하시기는. 저기 있다. 싫어 싫어. 사나이네. 칼로. 아이씨. 아, 걔 때려 맞더라니까. 괜찮아. 여러분. 피해요. 피해. 누나, 맞딜이 좋지 않아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이제 맞딜이 왜 나 앞에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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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유. 때려, 때려. 때려야 돼요. 지금 때려야 돼요. 나갈 필요한가요? 네, 부들부들 떨면 피해요. 다 피해요. 다 피해요. 두 송이 하나 떨어졌어. 돼지, 돼지 소리가. 잠깐만요. 진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 돼지코가 있으면 근처에 소리가 들려요. 아, 이게 나오는 이어폰이었어. 어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요즘 누나 인생이 흑유규 같더라고요. 뭐인가? 돼지, 돼지. 돼지? 여기엔 없어요. 다음 맵으로 넘어가시면. 돼지 소리가 나온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럴 땐 소위나. 여기죠. 소위나 필요 없어. 옆에 붓기만 있으면 되구만. 이제 아마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오, 깜짝이야. 한정 카드였네요. 이거 먹고. 그냥 저기로 가는 건가? 저기까지 갈 수 있나? 붓점, 붓점, 붓점. 꽃 있네. 아, 체력 채웁시다. 아이고. 괜찮아요. 렉, 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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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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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일 거 같은데? 아니야? 누나 소인화를 하고 풀어도 잠깐 동안 남아요 그거 보고 가시면 돼요 끝에서 풀고 풀고 점프 두 번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요 그쵸 다시 소인화 왜 떨어져? 누나 앞으로 갔으니까 내가? 네 난 시.. 컨트롤 한 거 같은데 마이크로 컨트롤 떼고 점프 두 번, 멈춰요! 아니 아니, S를 눌러서 공중에서 멈춰야죠 컨트롤 점프 두 번, S를 누르고 점프 그렇지, 컨트롤 잘 멈췄네 여긴 벽이 있어요, 안심하고 뛰어도 돼요 무서워 여기에 돼지코 있을 거예요, 들어가시면 저거, 저거, 저 이빨 안 먹어? 저 이빨은 어차피 길로 가야 돼요, 저기 길이에요 그래 위에 있죠? 안 보이는 건 아니겠죠? 아까 캡슐이라고 그랬나? 인식을 못 한다니까요, 돼지코는 아, 뭐 먹을 거다 아, 뭐 먹을 거다 아이, 귀여워 내 마음은 항상 열려있어 절대 다치거나 잠기는 일 없을 거야 열쇠도 필요 없지 가족이죠? 이거 계속 나오는 게 가족인데 말하는 게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불에 탄 것도 제가 대충 짐작을 해봤는데 후추를 풀었더니 아, 왜 알싸하네요 이게 그거 같아요 이 가족을 불태워서 죽이는 애가 얘 같아 그니까 얘 고의로 죽인 거 같아요 무서워 그러고서 자기가 기억을 지운 거죠, 그 기억을 무서우니까 이렇게 와야지 그리고 자기 안에 악마가 원더랜드를 이렇게 만든 거지 맞아 아, 복스터가 여깄네 이 친구도 클랜 배틀 운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8시만 되면은 아이, 클랜 배틀을 시켰어 가족이 그대로 그대로 와아, 좋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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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움직이는 거였네 으아, 시 여기서 천장기저기 기다릴래 에이 까불지 마를래 시프트 하면 되는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뭐가 생겼어? 이빨 이빨 이빨도 먹고 절로 가야 되겠나? 어? 어? 모르겠다 가시기 전 하나 둘 셋 넷 가버렸다 일단 하나 둘 가버렸어 안 갔어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아니에요 가시면 돼요 절로 가는 거 맞죠? 네 가면 돼요 그 다음은요? 저긴가? 네 그대로 뛰시면 돼요 두 번 세 번 기억을 하나 놓치셨습니다 나요? 어디요? 어디서요?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누나가 그냥 지나왔어요 에이 중요해? 아이 안 중요하죠 이 오라 질년아 이 오라 질년 유즈다 빌킹 아 아 아 아 파괴한다 어 여기도 있었어 어 여기도 있었어 어 어 지금 말하는 분은 얘를 현실에서 주워서 키운 할머니예요 아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우기우기를 나이스게임TV 컨텐츠샵에서 아우 깜짝이야 받아보신 일입니다 아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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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하지 말랬다 왜요? 점프갔다가 자꾸 내게 더 늦춰가지고 저 밑에 떨어질 수 있나? 그럼요 어 어 아이고 그럼 저기를 점프로 가야 되겠네 봐봐요 도움답게 함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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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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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데? 뒤로 뒤 야 응 응 반대편 봐봐요 아효 아효 찾았네 아이고 잘 참는다 너 이거는 세월치다 가, 가실래요? 가, 가실래요? 길은 아니긴 한데 가야지 아우 가시게요? 가야지 아우 도전하시게 아우 잘하시네 에이 그럼 기본은 기본이지 강피가 방송이라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댔어 하하하 언제요? 그랬어 어젯밤 내 꿈속이다 아휴 아휴 아 언니 있었네 나이 많은 언니가 음 앨리스한테요? 강피가 좀 아파요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이번 주 개인 방송은 일단 최대한 빼는 쪽으로 편성을 다시 했으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 어 아쉬운대로 Let's get TV 컨텐츠샵에 강피의 정신병동 지금까지 한 거 다 정주행하고 강피의 개큐 에이씨 정주행 한 번 하시면 저 이번 주에서 아쉬움을 달래시면 되겠습니다 오 덩어리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아 나오죠 어디에? 가시면 돼요 가시면 나와요 누나는 잡을 수 없는 착잔 괴물이에요 아까는 착잔 쪽 쪼꼬메랑 했으니까 오 아 누나 이제 잡을 수 없습니다 못 잡아요 아유 전 이거 이거 공략 안 알려 드릴게요 오 오 떨어지잖아 안 떨어진다며 공중에서 하면 떨어지죠 바닥에서 하면 안 떨어지고요 오 나 컨트롤 보소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죽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뭐예요? 아니에요 왜왜왜? 뭐가 문제? 잘하고 계세요 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그럼요 싫어요 눈에 캡사이신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팠어 눈에 후추누면 어떨 것 같아요? 아팠어 우승한지 그럼 이걸로 못해? 이걸로 못죽여? 미친놈아 네? 죄송합니다 캡사로 오클릭 아유신작말 해도 되지 이제 때리면 되요 이제 때리면 되요 칼로 다시 백 차로 왜왜왜왜왜왜왜 캡슬룩을 눌러요! 캡슬룩을 눌렀는데? 지금 로고에 돼있는데요? 계속? 캡슬룩 맞아요? 지금 로고에 돼있는거에요. 캡슬룩을 눌려야 될거에요. 캡슬룩을 눌렀는데? 얘 또 이러네. 가끔 이래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돼요? 이제 우클릭을 하세요. 택! 우클릭! 우클릭! 대신! 공격! 하나, 둘, 셋! 아유, 미카악! 아유, 진작 말해줬어야지. 진작 말해줘야지! 영원히 할 뻔했네. 난 아우, 불쌍. 피가 많, 쿨. 뭐 나왔죠, 저기? 백! 점프! 백! 대쉬! 아아악!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무슨 소리에요? 주전가! 치즈탱크 소리! 조그만거 같아. 대쉬! 대쉬! 아우... 두클릭! 으아아아아아악! 여기가 어디죠? 아까 하던데요. 택배패시 있고. 잠깐만, 저기 어떻게 가? 아까 갔던 데로요? 너 어떻게 없었어? 우클릭! 주저나 한번 천천히 두고 가시죠. 여기 안 돼요? 선전창. 어? 여기 아래... 아! 친구들이 있구나 클릭! 동진! 동진! 누웠잖아요! 아 더 쏘면 눈을 감아요 애가 못 때려요 눈만 때려주세요 눈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거 뭐야 왜 못 먹어 빨간 거 안 먹었어 눈알이에요 애 눈알이에요 어 저기 가야 되는데 소인하러 길을 안 알려준다 저기로 가는 거 맞냐? 그냥 가시면 돼요 저기 건너가면 저기 있어요 아 이거 일단 이럴 때는 미리 총 쏴놓고 가면 애가 스턴 걸려있잖아요 아 이거 계속 돼 있어요? 스턴 걸려있어요 스턴 걸려있어요 패시! 나이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우빈 고소 됐어요 이제 가면 돼요 아 저게 일정 시간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에요 백 와 뻑인데 이거? 그리고 조명이 먼저 검은 애 먼저 그러고 싶은데 됐으면 캡슐룩 하고 탭을 누르면 돼요 대시 오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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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금대로 나가요 멀금대로 그렇죠 맞죠 얘들이 지금 넌 끝도 없는데요? 탭 캡슐룩 부터 풀어야 돼 캡슐룩이 안 풀려도 됐다 아 내가 잘 못 이겼네 하아 때리세요 나 거기가 아니잖아 거기서 안 맞아요 거기서 안 맞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캡슐룩 풀어야 돼요 캡슐룩 일정 시간 되니까요 캡슐룩 캡슐룩 때리고 얘를 때리고 가서 얘를 때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 이제 한 명씩 해야 되네 왠지 아르바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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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믿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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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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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싸우는 정신 저 지금 약간 많이 집중해가지고 집중하신거였어요? 한 마리 남았는데? 아 죄송해요 아유 정신없어 흥믿끝 흥흥흥흥 아후 이게 근데 이지모드라 다행이네요 정말 저 지금 약간 많이 집중해가지고 집중하신 거였어요? 한 마리 남았는데? 아유 정신없어 아유 정신없어 아우 이게 근데 이지 모드라 다행이네요 정말 이럴 줄 알고 이지 했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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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죠 일로 가면 되겠지 여기가 안 온 길이니깐요 시 시 야옹 시 뒤를 저 모자 내게 좋아해요 모자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종류별로 응 뭐야 끝났어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하는데 그냥 그냥 가신대요 어디로 가요? 고양이의 헛소리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앞에 저기로 어떻게 가요? 뛰어서 가죠 아 가깝네 에이 되게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저거 뭐예요? 자 엘리베이터 발을 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판이 올라가요 응 이렇게 눌러놓고요 끝났죠 이렇게 뛰어서 여기 닿으면 이제 죽을 거 같으니까 그럼요 죽죠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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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놓쳤는데 이지는 한참 이따 올라가네요 에이 아니야 에이 에이 이지 응? 응 응 뭐야 뭐예요? 저기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네 뭐가 뭐냐는 말이 여기 사이를 통과해야 돼요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요 그래요? 아냐아냐아냐 오른쪽에 발판이 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사이를 통과해야 돼요 이거 문 열어? 문 열죠 그냥 오른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응 응 흠 흠 어쨌든 모르바타 서울만 가면 돼 그럼요 맞아 굳이 모러 가실 필요는 없는데 아 근데 뭐 응 맞아 먹을 건 없고 저기가 반짝걸리는 거 있어 아 여기 여기 힘들어요? 아니요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렵죠 엘리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거 돌리는 거야 아니야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래 어 여기 소이낮에서 가는 거야 갈래 어디로 가야 돼 어 이거 먹어야 돼 아 누나 여기 안 하는 거 추천 왜? 할 수 있겠어요? 안 할래요 네 하지 마세요 제가 하이엔드 뭐지 방송만이면 그냥 찬스? 해보실래요? 아니에요 시간하고 계산 이거를 잠긴다 어떻게 됐죠? 아 가시면 되죠 오 오 오 미끄럼틀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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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키 감기다 늘어났네 토끼예요 가세요 아니죠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바로 일부를 끊고 쉬어갈 템이기 템이죠 으응 컨트롤입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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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어떤 피디가 아직 에잉 아뜩찬타용 저 간지 수 왕 ema 이 explanations working